아니요. 제가 원하는 건 황룡그룹의 기획개발실입니다. 오순남.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야. 들어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찬물로 열기 더 시키세요. 연고는 넓게 듬뿍 바르시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. 그 구급함은 우리 선우가 도우미 아줌이 위해서 거기 두자고 한 건데. 선우야. 은우야. 제발 빨리 엄마 앞에 나타나줘. 엄마가 시간이 없어. 황룡에선 아직이야? 오늘쯤 연락 올 것 같아. 뭘 믿고 그렇게 자시네? 내 촉, 감, 눈치. 아이고 그랬었지 참. 부채도사, 무도사. 오늘 검진이 있는 날이지? 검진이 있거나 말거나 나한테 관심 1도 없는 양반이.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줘.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? 아잇. 뭐 하는 거. 어? 아잇. 놔, 빨리 놔. 이제 화했나 보구만. 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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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.